가전제품 유통업체들이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 프리미엄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경주 지역의 경우 오늘 용강동에 문을 연 전자랜드 프라이스킹 경주점은 공기청정기 등 건강 관련 제품과 인공지능 체험 공간을 구성해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. 롯데 하이마트 양판점도 안마이자 등 건강 제품을 사은품으로 내세워 세일 행사를 진행 중이고 삼성 디지털 프라자와 LG 베스트샵 직영 대리점들도 최신형 휴대폰 등 프리미엄 제품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